A형 간염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A형 간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중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. A형 간염은 A형인 사람이 잘 걸린다. 아닙니다. A형 간염 발병과 혈액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혈액형에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. A형 간염은 술잔 돌리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. 맞습니다. A형 간염은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. 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술잔 돌리기나 키스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. A형 간염은 만성 간 질환을 유발한다. 아닙니다. 만성 간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B형과 C형 간염이고 A형 간염은 급성 질환입니다. 따라서 A형 간염을 한 번 앓고 나면 항체가 형성돼서 평생 면역을 갖게 됩니다. B형 간염 환자는 A형 간염에 잘 걸리지 않는다. 그렇지 않습니다. B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이 약해진 환자는 발병률이 더 높을 수 있고 감염됐을 때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A형 간염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 것일까요?